내가 만약 안 태어났다면 한국에서 지랄도 병이지 그런 생각은 과분해져 내게 금시계를 쳐준 것에 매망청한 인생 가위가 아닌 Peter Piper Pick the Pack of Picker Peppers 왼쪽 가슴에는 발렌 대체 몇 개 아스까리 내 회사는 도뭉치를 내 계좌에다 발렌 여튼간 받아주는 걸 난 세금 낸단 말해 홈택스 같은 인스타그램에 강침이나 원래 내 DNA 그래 내 감정은 비싸서 시외래 만일 넌가 내 목소리를 원하면 기회주의자들에겐 추가요금 네벨 쓴 해외 배송 DHL 성공해서 배운 게 멋있어 사람 냄새 맡는데 나 개코된 거지 뭐 니가 온 따위 때문에 넌 페이스타이머를 거짓도 근데 내 싸가지놈한다면 넌 정신병을 걸 네 오빠의 춤 사실 나도 좋아해 있기만 하네 뭐 그럼 너도 힙합 아니지게 들이치는 아저씨 자존감보다 높은 건 여자친구 신발의 굽 이런 내 모습에 내 보스 느끼는 향수 재투하는 저 영위는 아니게 군신이게 새끼라 생각한다면 너도 아직 이 돈 정운조건 살랑켜둘라 맥치까불라 비비디바비디뿌 Yeah I know right 연예인 병 걸리노 반응과 올라갔다 내려가는 한홍병 신어처녀 끝까지 그렇게 한결 가니 또 뻔한 말이잖아 들려들어 뭐해 주자리 선내기의 설치가 필요해 카오래 오지랖 넓게 내 인생을 걱정하던 꼰대 그 아줌마도 그렴 많은 돈 날려 지구모네 난 만나해 저토키 커나 와이피 from 아마마 스마어라 브로맨 펜스 보살 오버 백조는 겨우 쇼미두 번 치고는 코가 높아 그래 내 여자친구는 또한 박차 빠른 종각 얘넨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 못하지 원래 광신도에겐 성경부터가 TMI 그럼 대체 뭐한 너가 원하는 건 진짜 할 때가도 모르겠다 계속 파이트만 우선 I'm done